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건은 아니고 에어소프트 건 컨버전 킷 같은 형태의 재밌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눈치를 최신 분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얼마 전 국내 업체인 이지스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FMG라는 핸드건을 핸드건을, 글록을 이 안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카빈킷, 카빈킷이 아니고 서브머신건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컨버전 킷을 출시를 했어요.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이지스에서 제품을 대여를 받아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제품을 대여해주신 이지스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뭐 국내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박스는 이전에 나왔던 이런 에어소프트 건 컨버전 킷, 핸드건용 컨버전 킷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박스예요. 종이 박스로 되어 있는데 박스 앞면에는 여기, 이 앞면에는 이지스 커스텀이라는 이런 음각으로 된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정면에는 FMG9이라는 이런 음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의 자석인 것 같아요. 이 자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딸깍딸깍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안쪽에 이렇게 제품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레이저 커팅이 된 이 고경도 스폰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 스폰지를 딱 펼쳐내면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가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품 박스의 퀄리티는 제가 본 이런 에어소프트 건 옵션 제품들 중에서 상당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은 단순하게 이렇게 한 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는 뭐 그게 다네요. 이 고경도 스폰지에 이 특유의 약간 알코올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향 저 개인적으로 이런 향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냄새가 좋습니다. 좀 저가형 모델들을 보면 이 안에 똥박스 냄새 해가지고 냄새 상당히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 제품은 새것 같은 냄새 새차를 사면 나는 냄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 외에 박스의 여러 가지 이런 뭐 각인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 박스만 봐가지고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뭐 내용물을 봐도 이게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박스는 좀 치워두도록 할게요. 제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 제품이 뭘까? 라는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록을 안에 내장을 해서 이 SMG 형태로 쓸 수 있는 이 컨버전 킷이라고 했죠. 개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직 조립이 안 된 생짜배기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바로 제품이 이렇게 개봉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뭐 다시 접는 부분들은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의 이제 상세한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제품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맥풀사에서 이 글록 18C 같이 연사가 되는 글록류를 이 안에 장착을 해서 뭐 경호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VIP를 경호할 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 이래 들고 다니면은 총깔지가 않잖아요. 후류 가방처럼 생기고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구글을 검색하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에어소프트 건용으로 나온 거는 아주 오래전에 KSC, KWA에서 PTS와 이렇게 콕을 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FPG인가? 하여튼 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었고 그 이후로 이런 류의 제품이 전혀 없다가 우리 국내 업체 이지스에서 출시를 한 제품이라서 더욱더 조금 소비자층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나왔던 KSC나 KWA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사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커뮤니티의 리뷰 내용을 보면은 일단 자사의 제품, 글록에 호환만 되고 마루이나 VFCW 글록을 장착을 하려면은 상당한 가공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유저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무조건 그 제품만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평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오랜 기간 뒤에 국내에 있는 이런 업체에서 나왔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나이론 66이라는 재질의 폴리머 재질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나이론 66이라는 재질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봤죠.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밀스펙에 준하는 이런 플라스틱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총기 부품 또는 기계나 선박에 이런 폴리머 제품이 부품이 들어갈 때 나이론 66이라는 재질을 많이 쓰고 주로 열에 강하고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런 총기 부품에 사용을 하더라도 변형이라든지 녹지 않는 그런 튼튼한 소재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 개봉이 아니고 이렇게 변신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이 상단에 이 캐링 핸들처럼 생겨있는 이런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손잡이는 피카튼이 렐 위에 얹어져 있고요. 이 제품은 분리가 가능해요.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이 이 옆에 있는 레버를 이런 식으로 당긴 다음에 당긴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캐링 핸들 형태로 된 이 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공구 없이 손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상단에 이렇게 피카튼이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가 내부에 숨기기 때문에 여기에 슬라이드를 당길 수 있는 이 레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쪽 옆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장착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옆면에 이 레버 이 레버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내부에 슬라이드를 심었을 때 이식을 했을 때 슬라이드를 당기는 역할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변신을 시킬 때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풀게 되면은 변신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신을 시키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형 스톡 그리고 캐링 핸들 달려 있고요. 이 앞쪽에는 이 수직 손잡이를 대용할 수 있는 이런 레버가 하나 존재하고 또 이 앞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머쥐을 때 이 검지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턱도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총을 쏘다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 손가락에 비비탄이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턱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 장전바 장전바는 오른쪽, 왼쪽, 양쪽 다 교체를 해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는 방식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있을 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그립 안쪽을 손을 넣어 보시면 이런 비닐봉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닐봉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 비닐봉지에는 부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부품이 제가 간단하게 부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탄창 범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탄창 범퍼 두 개가 있고 하나는 V, 하나는 MNW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데 V는 VFC 탄창의 맥웰 밑에 밑바닥이고요. MNW는 마루이하고 W 제품이니까 이 범퍼를 꼭 탄창에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안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게 18C 연사가 되는 글록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8C에 들어가는 이 레바, 단발 연발을 하는 셀렉터라고 하죠. 이 셀렉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록 상부에 조립을 할 때 글록 상부에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사이트를 제거를 하고 동봉된 이런 낮은 사이트를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장착을 해야지만 이 내부적으로 단차 높이 때문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부품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와 부품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내 글록을 교체할 때 꼭 부품을 같이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있는 이 레버를 열어야 되겠죠.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레버를, 이 부분을 살짝 뒤로 밀면 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이 뚜껑이 열리게 되고 이 뚜껑은 여기 보이는 이 홈이 있죠, 홈. 양쪽으로 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 홈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비틀면서 빼면 이게 그냥 이 부분이 빠지게 돼요. 이 부분이 빠지게 되고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홈이 다 들여다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상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슬라이드를 제끼는 이 핸들 부분이 이쪽, 이쪽, 양쪽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안쪽에 움직이죠. 움직이고 앞, 뒤로 여기 핀이 걸려 있다시피 공구를 이용해서 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살짝 걸쇠 형태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시고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슬라이드 이 부분을 이렇게 밀면 밀립니다. 손으로 밀면 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뽑으면은 그냥 이 잠깐만 이렇게 총 부품 앞쪽 걸쇠, 뒤쪽 걸쇠 슬라이드 윗 부분에 해서 슬라이더가 걸려서 움직이죠. 하는 부분과 여기 보이는 슬라이더 당기는 이 레버가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 오른쪽에서 꼽을지 왼쪽에서 꼽을지는 옆면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시 조립을 할 때는 이 레버 버튼을 지금 보이는 이 형태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 구멍에 이렇게 갖다 일단 놓으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홈이 파져져 있죠. 구멍 부분이 위로 보이게끔 이렇게 넣으시고 요게 총의 앞면이 되겠죠. 요게 앞면 총알이 발사되는 부분이 요 슬라이더가 걸리는 이 부분 요 부분이 이 앞쪽이에요. 앞쪽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요렇게 앞쪽으로 들어가고 요 뒷부분이 요 뒤에 안에 스프링 요거 요렇게 꼽히거든요. 요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식으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조립을 하실 때 저도 헷갈렸는데 요 뒷부분이 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조립하시면은 조립 안 됩니다. 조립은 되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기에 요런 식으로 걸고 누르면 그냥 여기서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딱 얹으시고 요 뒤에 이 레버를 이렇게 넣으시면서 요런 식으로 딸깍 하면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하시면 돼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바꿔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부 프레임을 한번 보면은 뭐 여기 글록 하우징이 들어가는 부분들 하우징이 들어가는 부분 요렇게 하면은 보이죠. 요 뒷부분에 아마 하우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은 보이는데 요기 보이는 요 부분 요 튀어나온 이 부분에 하우징 아래쪽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걸리게끔 되어 있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방법 방식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조립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제조사에서 얘기하기로 필요한 부분들이 요 뒷부분에 있는 해머 하우징 그리고 요 그 레버 이 바만 필요하면 된다고 하니까 고것만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만 제거를 해요. VFC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은 점은 마루이나 WA는 옆에 있는 이 핀을 뽑고 요 위에 있는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이 VFC는 이 나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뒤에 핀만 뽑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 핀을 뽑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해머 하우징이 빠지게 되는데 해머 하우징을 빼실 때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여기 노커락 요 은색 부분 있는 노커락 안쪽에 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프링이 날아가지 않게끔 요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머 하우징 요 스프링 요 스프링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요기 지금 보이는 요 그 뭐야 요 부분 요 부품 이름을 모르겠어요.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분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핀은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다시 장착을 해 놓을게요. 장착을 하고 조립이 끝났습니다. 어 깊은 빡침이 좀 몰려왔습니다. 아 핀 꼽는데 힘들었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예 정상적으로 조금 일단 빡빡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빡빡한 것 같고 일단 제가 탄창이 어디갔지? 요새 날이 더 봐가지고 가스는 이게 뭐 쎈가스는 안 썼어요.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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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몇 킬로짜리더라? 이게 한 9.9kg 살짝 넘는 가스로 알고 있어요. 퍼프디노 재팬 버전 요거를 제가 넣고 일단 공탄사격 테스트만 한번 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예 탄창 릴리즈 버튼은 잘 먹네요. 예 하고 예 이게 볼트 스탈이 걸리나? 이게 오 잘 터집니다. 볼트 스탑 잘 걸리고 어 새 제품이다 보니까 좀 빡빡하네요. 여기 볼트 슬라이드 스탑 레버 이게 이게 지금 한번 탁 쏘면은 잘 걸려요. 걸리고 요것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립은 끝나네요. 끝났고 조금 사격 테스트를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해 보고 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한 뭐 사용기 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영상에서는 바로 한 5초 내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테스트를 한 2-3일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 봤습니다. 사용을 해 봤고 제가 이 제품을 조금 늦게 수령을 해서 리뷰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뭐 솔직히 사격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글록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글록 유바 거의 똑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마감의 재질이라든지 플라스틱 나이론 66이라는 밀스펙의 재질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의 재질에 대한 느낌 그리고 마디 마디에 대한 체결되는 부분에 내구성이 어떨지 뭐 내구성이야 사용을 좀 오래 해 봐야지 알지 않을까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과 비교가 될 만한 거에 바로 KSC KWA에서 나왔던 FPG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은 제가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사용을 해 본 적이 없지만 뭐 커뮤니티라든지 해외 유저라든지 이런 포럼에 의하면 뭐 자사의 글록만 호환이 되고 또 타사 W나 마루이 장착하려면 가공이 필요하고 작동성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제품에 VFC 글록 18C를 장착을 하고 장착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할게요 박스를 초점이 안 맞으려나 박스를 치워 줄게요 네 총이 중요하니까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거를 제가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반납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뭐 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얘기만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작 생산 생산은 뭐 대만에서 하지만 국내에서 설계 제작 해가지고 국내 업체에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어 파일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뭐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것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품이 이제 유니크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 이런 그 FMG9 이런 킷 형태의 제품들이 아주 오래전에 어 일본의 회사에서 출시한 이후로 출시를 안 했고 구하기도 힘들고요 하다 보니까 좀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또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 좋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재질입니다 나이론 66이라는 이 밀스펙에 준하는 플라스틱 이 총기 부품이라든지 이 선박 자동차의 어 열과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 많이 쓰는 재료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만져봐도 정말 망치로 두드려 때려도 뭐 깨지기 힘든 정도의 강도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이 장비가 바로 글록 18C입니다 그만큼 내구성 테스트를 어느 정도 했겠죠 아마 이 킷이 부서지는 것 보다는 안에 있는 글록 18C가 먼저 부서지지 않을까 라는 제가 개인적인 이건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튼튼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마디마디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스틸 부품을 사용을 해서 또 내구성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죠 바로 단점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어 가격이겠죠 예 46만 5천원에 국내 출시가가 시작 판매가 되었고 킷 자체의 금액만 해도 뭐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글록 18C에 해머 하우징 가 어 앞쪽에 있는 트리거 연동 부품이 필요해요 슬라이더 그래서 요거만 부품으로 따로 판매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록 18C 라는 제품을 온전히 하나를 구매를 해야 되고 어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거를 한 세트 이렇게 요 지금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제품처럼 만들려면은 대략 한 7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어 합니다 고감되는 금액대 출시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제조사 대표님께서 이 뭐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 그리고 조금 음 아쉬운 점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 W 마루의 VFC가 젠3 버전이 호환이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 지금 젠4, 젠5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이 젠3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워요 아마 이 제품을 이 컨버전 킷에 주로 사용해야 될 장비가 바로 글록18C 베이스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글록18C가 젠5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죠 대부분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오는 게 젠3 베이스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개인적인 추측이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글록18C를 쓰기 위해서는 젠3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그거 외에 뭐 제가 조립을 하면서 느꼈던 점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음 제가 조립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W이나 마루이 장착을 할 때 이 해머 하우징에 나사를 위에서 꼽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샘플로 받은 제품이 VFC 글록18C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수고는 없었는데 제가 조립하는 영상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그 대구 슈팅클럽 대표님이 조립하면서 그 나사를 위에서 박으면서 아주 그냥 표정에서 드러나듯이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도 상당히 좀 그거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음 지금 글록18C 상부에 리어사이트 장착을 하면서 망치로 강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 구매를 해가지고 유저 구매하는 유저 입장에서 제가 이 제품만 그런 건지 아니면 모두 다 다른 개체가 다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강한 힘으로 고무망치로 내려쳐야 됩니다 쳐가지고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립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상부를 열어보면은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고 뭐 내구성이나 마감도는 뭐 제가 그렇게 오래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쉽사리 부서질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내에 있는 이지스라는 업체에서 이렇게 FMG9이라는 이 킷을 출시를 했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다소 비싼 금액이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작동성과 내구성은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동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글록 18C의 내구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베이스로 장착한 글록 18C가 부서지지 않는 한은 이 컨버전 킷이 부서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쓰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마디 마디에 연결되는 경첩 부분에 나사가 핀으로 박혀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옆으로 좀 삐져나오는 거 이거는 고무망치로 한번 쳐주면 되는데 그런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잘못하다가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롱탄 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딱 요런 식으로 딱 맞춰 가지고 요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요런 식으로 딱 딱 그냥 요렇게 꼽을 때도 강하게 내리쳐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체를 할 때는 변신을 시킬 때는 그냥 여기 앞서 제가 앞서 영상에 말씀드렸던 요 레버 요 레버를 뒤로 살짝 밀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삭 풀리는 방식이에요 뭐 글록 18C 롱탄 창이 아닌 그냥 일반 탄창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를 요렇게 제끼고 요거만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 돼요 닫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롱탄 창에 길이가 있다 보니까 장착을 할 때는 이 레버를 데낀 다음에 요렇게 해야 되고 요 앞쪽에 수직선잡이도 요 앞에 그냥 누르면 안 되거든요 요 앞에 이렇게 핀을 살짝 뒤로 밀고 요렇게 밀면서 요런 식으로 밀어주고 요것도 요렇게 빼고 요렇게 하면서 딸깍 해야지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이 되니까 요런 점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힘으로 막 좀 이렇게 세게 내리치면서 조립을 해야 되는 요런 부분들도 있어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요렇게 했을 때 뭐 쉽게 부서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집에서 판매하는 그 FMG9이라는 킨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만 조금 뭐 괜찮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경치 핀이 자꾸 여기 핀이 좀 빠지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뭔가 이 위의 핀만 자꾸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뭐 라이트나 광학류를 장착을 하려면 요 상단에 있는 지금 제가 보이는 요 캐링 핸들이라고 하죠 캐링 핸들을 기록시켓에서 요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요기에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광학류나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했을 때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풀 때 요런 식으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불편하실 수는 있고 요렇게 요렇게 잡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요기에 이제 광학을 올려 가지고 여기 라이트를 올린다든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요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니까 조금 더 제품이 이렇게 이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얘는 불이 들어오나 요런 식으로 라이트를 장착을 하고 또 로고가 보이는 쪽으로 요런 식으로 라이트와 T2 제품을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고 요렇게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SMG 같은 느낌의 게임용 가스라이플 글로글 가스라이플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핸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취향이 차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핸들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요렇게 본인 취향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고 하고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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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고 뭐 보관은 요런 식으로 들고 파우치 형태로 들고 다니면 되겠죠 일수가방이라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립을 다시 한번 해보고 아무튼 오늘은 요렇게 리뷰의 영상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음 일단 제품은 다시 원래대로 원복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사고는 싶은데 금액적인 부담이 좀 있네요 아무튼 국내 이지스라는 업체에서 나온 FMG9이라는 컨버전 킷 글로컨버전 킷 상당히 재미있는 제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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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